앗, 이것은 건물 무너질까봐 무서워 잠도 못자는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여는 마산 수출자유지역 인근의 봉안교 앞에 위치한 무려 1982년 중공의 봉암아파트홀시다. 화면상으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지요? 처음에 당연히 사람이 안사는 폐허의 아파트인 줄 알고 눈이 번쩍 뜨여서 들어와 보니까 근데 예상과는 달리 주차장의 차들도 상당히 주차되어 있고 심지어 고급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엄연히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요즘은 이런 외관의 아파트를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외관도 외관이지만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널려있고 수도와 가스 문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봉암연립주택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 소재에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은지 약 40년이 되면서 철벌 구조물이 부식이 되고 건물을 바치는 집안도 매년 반복되는 홍수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안전진단 최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입주민 아닌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출입주의 경고문을 써놓을 정도며 24시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대체로 노인청들과 외노자들밖에 없거든요. 전체 8개 동 중에 한개 동은 무려 오른쪽으로 9.6cm가 기울어져 있는 등 붕괴 직전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위청에서 물이 줄줄 새서 곰팡이와 같이 사는 수준이고 천식을 달고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0년 전부터 입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해 왔었는데 창원시의 도시개발적인 문제와 담당 공무원의 자주 바뀌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구경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 공짜로 살아라 해도 뭐 사시겠습니까? 외노자분들이 놀이터에서 통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노자님들이 거의 대다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가 은근히 경치가 좀 좋습니다. 마치 저 위쪽 지방에 남한강 일대 그쪽 일대에 보면 전원주택이 상당히 강을 따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아도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드론으로 경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강물처럼 생긴 내만의 바닷물이 여기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위로 또 목걸이처럼 봉암대교가 빨간색으로 파란물 위에 걸려 있습니다. 창원이나 마산 쪽에 사셨던 분들은 대단히 익숙한 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해, 창원, 마산 이쪽을 연결하는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고 마산의 시장도 가깝고 또 주변에 취직할 때도 정말 많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병원도 가깝고 모든 살만한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진한 쪽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얼굴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성격과 속은 깍창 그런 배우자 그런 것들이 보통 중매로는 그런 자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이 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사람을 볼 때도 내면이나 성격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세수대 빼고는 다른 조건은 거의 다 갖춘 그런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는 과거 그 할애했던 수출자유지역공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 봉암대교 반대편에는 창원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진해도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 한참 발전하던 시기에 저 앞에 바다같은 강물이 엄청나게 더러웠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창문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렇게 악취가 심했고 또 이 주변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 주택가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런 것은 연탄재 같은 것도 그냥 이 바닷가에 그냥 막 던졌습니다. 그때는 뭐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갯벌은 썩어서 아예 색깔이 붉거나 검정색 일색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못 먹고 살던 시절이라 저 빨간 봉암대교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낚시를 들이오던 사람들이 다리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들 중에는 분명히 계실 거라 봅니다. 예전에 살던 주민들이 이제 재건축은 마음에서 포기를 한 상태고요. 전세를 넣은 적이 있는데 한 달도 못 살고 나가더라고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가 새는 문제로 맨날 동네 주민들은 서로 싸우고 또 식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 옥상의 전수탱크에서 각자 호스를 연결해서 중력식으로 받아 먹고 또 난방과 치사 부분은 여기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됩니다. 워낙 시설이 낙후하다 보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별 LPG통으로 연결해서 창문으로 간을 넣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난방은 마루에 연탄을 가득 재워놓고 연탄 난로를 아파트에서 피운다고 합니다. 정말 연탄가스 때문에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별다른 도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또 옆에 고물상도 같이 있는 모양인데 제트 스키도 다 버려져 있고 고물상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누군가 나무 운막 비슷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것을 보니 그 예전에 수박밭, 참외밭 옆에 그 원두막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과일 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식구들이 수확할 때까지 과일을 수확할 때까지 돌아가면서 불진번을 실제로 썼습니다. 바로 그 원두막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애들은 저 원두막에서 밤새도록 떠들고 놀던 그런 추억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추억하는 어떤 주민이 여기 바로 옆에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해목도 있고 뭐 좋은 것은 다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집만 좋으면 전원주택이나 휴양지 같은 풍경이 나는 도시 속의 주택지인데 주인공인 주택이 저 모양이니까 좋은 경치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재건축이든 뭐든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제 영상이 이 아파트의 예전 마지막 모습을 보존하는 그런 기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여기에 이랬다 뭐 이러면서 그래놓고 여기 또 10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지 말하는 법도 없거든요. 누가 알겠습니까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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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